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신나고 금융시장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반도체 섹터입니다. 최도연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도연입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한 올해 내년을 향한 주제로 초심이라는 표현을 달아봤는데요. 모두가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대표되는 국내 반도체 주식들의 주가 흐름은 올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비메모리로 많이 구성되어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아스러운 점이 생기죠.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서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로 수요에 대한 방향성이 같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일반적으로 수요에 대한 배팅이 주식시장에서 일어나는 IT 섹터에서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한 올해에서 있었던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잘 아시겠지만 또한 올해 3분기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은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1분기에 주가 고점에서 이미 반영했던 것 같습니다. 2개 분기를 주가가 실적을 선행하기 때문이고요. 2분기부터 나오고 있는 시장에서의 고민은 올해 4분기부터 있을 업황의 조정을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년도의 전망을 잘 본지를 찾아가면서 메모리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에 대비 특이하게 안 좋았던 현상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이를 되돌리기 위한 현상을 어떻게 핵심 변수로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주가가 2개 분기 선행한다면 주가의 저점을 어떻게 또한 언제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1년도의 요약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조정 상당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반도체 애널리스트라면서 올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존 전망, 그런 핵심 변수에 대한 전망이 잘 통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뭐니뭐니에도 IT 공급망 차질이 지배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 또한 이런 현상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표를 보시다시피 비메몰이나 IT 부품의 공급망 차질로 인한 공급 부족이 세트의 생산 차질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이에 따라 업황에 대한 흐름이 좀 저희의 고민거리로 계속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좀 장표를 그려봤는데요. 3분기까지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죠. 가격이 계속 상승했습니다. 그 말은 메모리 반도체도 공급 부족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만큼 수요는 좋았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처들이 달라는 만큼의 물량을 제대로 주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가격이 상승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부품들이 이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충족을 시켜주지 못했습니다. 2분기에 있었던 텍사스 오스틴의 삼성전자 펩 정전, TSMC의 가뭄에 의한 정전, 또는 3분기에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의 코로나 확산, 그리고 지금 4분기에 중국 전력 제한에 의한 등등의 IT, 공급망 차질이 메모리 반도체 외의 그런 부품들의 생산 차질로 연결이 됐고요. 메모리 반도체의 수요처들이 원하는 만큼을 못 줘서 메모리도 좋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부품들이 조달이 안 돼서 지나보니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쌓아지는 결과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1개 분기도 아닌 2개 분기도 아닌 3개 분기째 지속이 되다 보니 이에 대한 재고에 대한 부담을 소진시켜야 되는 필요성이 나타나게 됐고 그래서 3분기부터 가격 저항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3분기에 가장 핵심적이었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의 코로나로 관련된 서플라이체인의 가동률이 60에서 80%까지 빠졌습니다. 이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최근에 많이 축소됐죠. 코로나의 확산세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중국 전력 제한 이슈가 또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태고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여전히 뭔가 계속 불편한 현상들로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업황에 대한 핵심 변수들을 접근을 해서 저희가 좀 압축해서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내년을 향한 업황의 핵심 변수를 두 가지로 추출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IT 공급망 차질의 현재 이슈인 중국 전력난의 기간이 언제까지일지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독점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공급을 낮추는데 그에 따른 여부와 폭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작동할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정상 환경으로 돌아가는 그런 기간 안에 수요처들이 갖고 있었던 메모리 반도체 재고를 소화시키는 기간이 필요하면 됩니다. 저희는 내년 2분기를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업황의 반등 시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분기와 3분기, 4분기에 각각 IT 공급망 차질로 영향을 줬었던 비메모리 공급 부족이나 동남아시아 부품 차질, 중국 전력 제한 이슈들이 대부분 다 완화되는 모습으로 복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1년도가 메모리 반도체의 외부 환경이 비정상적인 환경이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가 특이하게 더 쌓일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면 내년도에는 정상 환경으로 되돌아가면서 거기에 이에 따른 업황의 반등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분기에 저희가 예상한 대로 전개가 되는지를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비메모리 공급 부족은 내년 하반기에 완전 정상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코로나는 이미 확산세가 거의 사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국 전력 제한도 내년도 동기 시즌을 기점으로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는 이런 어떤 불편한 현상들에 따라 삼성전자나 SK하이스 마이크론이 어떤 공급에 대한 확신 있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급망 체질이 장기화되고 메모리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공급에 대한 제안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스 모두 다 수요에 후행하는 공급 대응, 즉 유연한 공급 대응을 키포인트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가 수요처에 갖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재고가 소화되는 기간을 2개에서 3개 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 말부터 어떤 이런 재고의 조정이 수요처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올해 4분기, 내년 1분기, 길어도 내년 2분기 초 정도면 이 재고에 대한 부담이 대부분 해소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요처들은 정상재고로 돌아오고 재고가 다시 올라오고 있었던 생산업체들의 재고는 다시 감소하는 그런 구간을 2분기 때부터 목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또 특이한 포인트로 DGR5 전환이 있는데요. DGR5에 관련된 CPU가 인텔에서 엘더레이크로 출시가 됩니다. 11월 4일 기준이고요. 오늘이네요. 이에 따라서 수요에 대해서는 지렘에서 긍정적이고 공급에 대해서도 제약이 걸리면서 업황의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 반도체 사이클은 전형적인 사이클의 상승 주기보다 짧게 끊어지는 모습을 보고 있고 이 상황에서 작년도 이번 4분기부터 벌어지고 있는 이런 조정이 내년 2분기 중 바닥을 잡고 다시 턴어라운드에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크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의 논리를 인정을 해 주신다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서 외부에 의한 IT 공급망 차질이고 IT 공급망 차질의 기간이 경기 회복의 구간보다 짧게 연성되고 올해 공급망 차질로 있었던 IT의 수요가 내년도에 2원 수요로 작동한다. 그래서 제 상승 사이클에 대한 기회가 있다는 걸로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 기점이 2분기라고 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저희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면 경기 회복의 기간이 좀 짧게 형성이 되거나 공급망 차질의 기간이 생각보다 길게 형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가정은 좀 가혹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명드려야 되는 건 주가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내년 2분기의 업황 반등을 생각을 해본다면 2개 분기 선행하는 주가의 입장에서는 올해 4분기가 주가의 저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형성한 삼성전자와 SK 하인스 등의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는 이미 바닥을 봤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2분기 뒤에 현상들을 믿지 못하신다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따라서 그 증거를 찾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서 주가가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그 과정을 과거의 현상들을 통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실적에 선행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주가가 실적보다 먼저 빠집니다. 주가는 이미 빠져 있습니다. 실적 컨센서스가 오히려 빠지면 더 이상 주가는 빠지지 않는 악재에 더 이상 예민하지 않은 오히려 호재를 더 좋게 반응하는 구간이 출발합니다. 이게 밸류에이션 콜이 작동하는 구간이고 지금 저희는 4분기에 이런 모습을 목격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멘텀의 증가는 주문량의 증가, 출하량의 증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방 업체들이, 전방 수요처들이 갖고 있는 재고가 모두 소진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 엔드디멘드가 살아있는 구간에서 다시 재주문을 하는 현상이고요. 가격의 상승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게 모멘텀의 출발 구간으로 보고 있는 거고 저희는 재고 소진이 상당 부분 완료된 또는 내년도 2분기부터의 정상 환경을 앞둔 리스타킹이 시작될 내년 1분기를 유력한 모멘텀 콜의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가격의 상승에 의한 실적 랠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서 주가의 상승 그리고 2019년 상반기부터의 주가의 상승 그리고 2016년 상반기부터의 주가의 상승보다 모두 컨센서스의 급락, 주문량의 증가, 현물가의 상승에 따라서 주가가 모두 움직였었다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니스의 PBR, 밸류에이션 모두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악재에 둔감한 구간으로 저희는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니스 모두 다 바닥을 이미 찍었다라는 판단 하에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구간에서 SK하이니스의 베타 플레이를 추천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에서는 다음 시간에 박형우 연구원이 말씀드릴 DGR5 관련된 종목에 더 집중하자라고 표현을 드리고요.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 중소형주에서는 DBI텍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반도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DGR5 관련된 종목 중소형주에서